엄청난 주변 환경을 보여주는 이곳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엄청난 전원주택이 숨어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주변으로 인가도 별로 없고, 마을과는 조금 떨어진 거리에 소재하고 있어 터세나 발전기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 조용하면서 정말 신선 노름을 할 만한 장소를 찾고 계셨다면, 오늘 땅땅정보통이 열심히 준비한 영상을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속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이 보입니다. 생각보다 별거 없어 보이는 외관 때문에 실망하셨나요? 하지만 이 정도의 현황이라면 준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으니, 모두 확인해보고 빠짐없는 구성과 착한 가격대로 진행 중인 물건을 직접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소개전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속 댓글창에 대박 전원주택이라고 한 번씩 적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꿈과 희망, 그리고 전국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기 위해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500원으로 전국에 숨겨진 보물 같은 경매물건을 찾아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집 앞으로 위치한 구규지 정식도로입니다. 도로 폭이 6미터로 이뤄져 있어 차량 통행성도 너무나 좋고, 양옆으로 임야들이 위치하고 있지만, 임야 사이 간격이 넓은 편이라, 햇살을 가리지 않아 그늘지는 시간이 많지 않고, 주택이 건축된 방향에서 남양과 서양이 막혀있지도 않아 주택으로도 햇살이 무척이나 잘 들어오는 편입니다. 도로를 따라 첫 번째 빈집을 지나 바로 다음 집이 해당 물건이고요. 대지 경계가 울타리를 통해 표시되어 있어 현장에서 확인하시기도 너무나 쉬운 편입니다. 대지 경계의 끝점은 전봇대가 서 있는 곳이라 보면 되고, 세로폭이 길게 이뤄진 대지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마당을 최대한 넓게 활용하기 위해 주택은 대지 뒤편으로 밀어서 지어놓으셨고, 주차가 가능한 공간과 창고, 그리고 적당한 면적의 텃밭까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정도 구성이면 정말 모든 걸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별다른 문제점 없이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은 확인된 것 같습니다. 이제 항공으로 높이 올라가 상세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전체 건물의 면적은 154.1제곱미터 46.6평이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 면적은 64.1제곱미터로 19.3평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이뤄져 있으며, 외벽은 비닐 사이딩 마감에 창호는 샤시창호로 이뤄져 있습니다. 주택의 면적도 적당하고 빠짐없는 구성으로 모든 걸 갖추고 있으니, 오랫동안 거주하셔도 문제가 없고, 세컨하우스로 활용하시기에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사용승인 날이 2017년 5월 25일에 신축된 상태라, 아직까진 많은 비용이 들어갈 일이 많지도 않아 보이고, 마을분들과 대화를 해본 결과, 소유자분이 건축계통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 아주 튼튼하고 꼼꼼하게 보수를 해놓으셨다는 이야기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해당 주택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전면에서는 확인하기 힘든 편이지만, 항공으로 이동해 살펴보면, 숨겨진 비밀에 관련해 더욱더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물건의 숨겨진 비밀은, 집 뒤편으로 이어진 나만의 계곡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보시는 현황처럼, 주택의 뒤편으로 조그마한 휴게실 공간이 소재하고, 휴게실과 이어진 계단을 통해, 물이 졸졸 흐르는 계곡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른 곳으론 통행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계곡은 주택 소유자들만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해 주셔야 하고, 수량도 적당한 편에, 수심도 깊지 않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바위에 걸터 앉아 좋은 시간을 보내기엔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모두 국유지로 지정되어 있다는 큰 장점이 존재합니다. 물론 국유지라고 해서 전부 다 내 땅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 사실상 나만 이용하는 상황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택 뒤편으로 개설된 계단은 현재 소유자분께서 작업하신 사항으로 보여지고, 별도로 물건에 포함은 되지 않았지만, 철거 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기에, 사실상 철거나 원상복구는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단과 휴게시설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확인해보면, 지금처럼 상당히 깔끔한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대지 경계를 따라 녹색 그물망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편 계곡으로 설치된 계단도, 목조로 이뤄져 있지만, 너무나 튼튼하게 잘 건축된 것으로 판단되며, 지금 보시는 현황처럼, 물소리도 좋고, 혐오 시설 없이 맑은 고신점을 확인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환경을 살펴보셨을 땐 어떠신가요? 제가 보기엔 이 정도 현황으로 이뤄진 신축 전원주택이라면, 추후 매도를 진행할 때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살면서 약간의 보수 작업도 해줘야 하고, 아파트에서 살 때보다는 손이 많이 가겠지만, 대신 아파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연친화적인 환경은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 면적은 19.3평이라 설명드렸는데, 현황상 주택의 일부로서 사용 중인 공간에 면적을 모두 더해준다면, 실제 사용하실 면적은 훨씬 더 넓은 편이고, 바닷가와 고속도로 IC까지 자차 기준 25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도 상당한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뒤편으로 위치한 남한의 계곡은 더 이상 입대 곳 없이 좋다는 점도 엄청난 매력 포인트죠? 그러니 설명드리는 내용을 확인하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생각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항공으로 높이 올라가, 해당 물건의 대지경계를 확인하고, 주변 환경과 직접 방문 가능한 주소, 그리고 추천드리는 가격대와 상세한 내역까지,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대지경계입니다. 대지의 면적은 661제곱미터 200평으로 이뤄져 있고, 지목은 당연히 대지로 이뤄져 있어 농취증 발급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 한 필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필요도 없어 골치 아프거나, 신경 쓰실 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지의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토지 가액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 직접 건축하실 목적의 토지를 찾고 계셨다면, 현장의 방문에 한 바퀴 둘러보신 뒤 다른 물건을 찾아보시는 방법도 좋은 생각으로 판단됩니다. 조금 더 상세한 토지 연항을 확인해보면, 모든 건축물이 대지경계 내에 정확히 안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앞마당은 주차가 가능한 곳과 조그마한 텃밭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어, 전혀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거주하시면 됩니다. 주택 앞으로 접한 도로를 살펴보면, 별도 경계 구분 없이 모두 도로로 사용 중입니다. 하지만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보면, 구규지 도로로 지정된 곳과 다른 필지가 하나 소재합니다. 이 토지는 종중 명의로 이뤄진 토지지만, 지목은 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던 현황상 도로로서, 실제 이용환경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유지로 이뤄진 도로의 경우, 다른 주택의 입구로도 모두 이어져 있지만, 도로 관련한 분쟁은 여지껏 한 번도 없다고 하고, 마을에 거주하시는 다른 분들도, 도로에 관련한 문제는 없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목도 도로로 이뤄져 있고, 진입 가능한 유일한 도로로서,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고, 해당 도로를 통해 건축허가도 받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로폭도 6m로 이뤄져 있어, 차량을 통해 접근성도 너무나 좋은 편이고, 추후 공사를 진행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대지 뒤편으론 구규지 하천을 접하고 있으며, 하천으로 이동 가능한 계단도 설치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고, 나 혼자만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에 관련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과 제시회 건물들이 표시되고 있으며, 빠짐없는 구성으로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주택부터 살펴보면, 주택은 19.3평으로 이뤄져 있고,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아스팔트 싱글 지붕, 사용승인 날은 2017년 5월 25일입니다. 외벽과 창호의 상태도 좋아, 지금 당장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을 제외한 건물들은 모두 제시회 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기역번과 니음번을 제외하곤, 모두 현황상 주택의 일부로서 사용 중입니다. 제시회 건물 기역번은 앞마당으로 위치한 창고 공간이고, 구조는 철골조의 판넬 지붕, 면적은 5.4평입니다. 제시회 건물 니음번은 견사 공간이고, 구조는 철파이프조의 판넬 지붕, 면적은 3.6평입니다. 제시회 건물 디귿번은 주택 전면부에 위치한 베란다 공간이고, 구조는 샤시조의 아크릴 지붕, 면적은 2.4평입니다. 제시회 건물 니음번은 주택 뒤편으로 위치한 다용도실이고, 구조는 샤시조의 아크릴 지붕, 면적은 5.7평입니다. 제시회 건물 미음번은 주택과 휴게실 사이에 위치한 통로 공간이고, 구조는 철파이프조의 아크릴 지붕, 면적은 0.9평입니다. 마지막 제시회 건물 비읍번은 휴게실 공간으로, 구조는 목조의 아스팔트 싱글 지붕, 면적은 9평입니다. 그러니 매각에 포함된 제시회 건물의 전체 면적은 27.2평이고, 주택과 합산한 면적은 46.6평입니다. 휴게실과 이어진 계단의 경우, 별다른 내용은 표시되어 있지 않아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하지만, 철거 비용도 무시를 못하기에, 철거보다는 그냥 두고 가실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여러분이 가져간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면, 거실 창문 기준 서양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남쪽과 서쪽으로 임야와 가깝게 접하고 있지 않아, 일조량은 너무나 좋은 편입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를 확인하고, 상세한 물건의 내역과 금액적인 내용까지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로는 강릉, 횡성, 평창, 영월, 정선, 삼천, 동해 등이 위치하고 있고, 오늘의 집에서 강릉시청까진 자차 기준 50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강릉시청까지 접근성이 좋지는 않은 편이라, 기본적인 소요시간은 어느 정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바닷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웬만한 편의시설들은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니, 굳이 시청 방향으로 이동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주의를 살펴보면, 정동진을 포함해 수많은 해수욕장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옥계 IC와 옥계 해수욕장까진 자차 기준 25분에서 30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곳으로 이동하는 도로는 일반 도로를 통해 이동하지만, 집 주변으로 국도와 지바도가 소재하고 있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실 때는 국도를 통해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활 편의 시설도 골고루 갖추고 있어, 시장과 할인마트를 이용하시기에도 좋은 편이니, 강릉시청 방면으로 이동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 환경을 살펴보면, 왕복 2차선의 도로를 통해 진입이 가능하고, 이동하는 길목에서 규모가 작은 마을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늘의 집은 마을과는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더욱더 조용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앞으로 접한 도로가 6m 폭을 유지해 도로변으로 주차도 가능하고, 앞마당이 넓어 마당에 주차도 편하게 가능합니다. 이곳이 해당 물건이 위치한 마을이고, 집 주변으로 다른 인가들도 별로 없고, 혐오 시설도 존재하지 않아, 아주 깨끗한 환경 속에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대신 보시는 환경처럼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멀기에, 대중교통 사정은 좋지 않으며, 사실상 자차가 없다면 접근은 어려운 편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건지의 경계는 조금 밀린 듯한 느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실제 경계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지 경계의 모든 건물이 건축되어 있어, 분쟁의 여지도 없습니다. 뒤편으로 접한 국유지 하천과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은 있지만, 어차피 국유지로 지정된 곳이라, 별다른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적도를 통해 살펴봐도, 설명드린 내용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달 9,900원, 1년 7만 800원의 전국 모든 정보를 확인 가능한 머니옥션으로 이동해 상세한 내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1240, 소재지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위치하고 있고, 직접 방문 가능한 상세한 주소는 머니옥션에서 사건 번호 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매각기일은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최초 평가된 금액은 1억 6,400만 원이고, 현재 신권 상태로 인해 동일한 가격대로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나쁘진 않은 가격대지만, 유차를 한 번 기다렸다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매각 물건 현황표를 확인해보면, 한필지로 이뤄진 200평의 대지와 주택, 그리고 수많은 제시회 건물들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모두 빠짐없는 구성으로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취득하실 내용도 존재하지 않으며, 토지는 5,949만 원으로 평당 29만 원이고, 이를 유찰되면 4,160만 원으로 평당 20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택과 제시회 건물들은 1억 490만 원으로 평당 225만 원에 평가됐고, 이를 유찰된다면 7,300만 원으로 평당 157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거래된 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5월 23일에 전체 1억 2천만 원, 평당 60만 원의 거래된 내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당시 취득하신 뒤 추가적인 보수와 공사를 진행하신 것으로 전해들었으니, 유찰된 가격과 비교해보고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유찰될 때마다 30%씩 낮아지는 저감률을 적용했고, 현재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한 번만 유찰되더라도, 6년 전에 거래된 가격보다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하니, 유찰은 필수적으로 기다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주변 토지시세를 살펴보면, 평당 13만 원에서 27만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고, 건축비와 토목공사 비용은 별도로 산정해주셔야 합니다. 유찰된 뒤 평당 금액도 적어놨으니, 잠시 멈춰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정평가 유황표를 확인해보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위치하며, 근교는 농경지대로서 주의환경은 보통입니다. 집 앞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민도선,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사정은 불편한 편입니다. 사다리형 토지에 평탄한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서측으로 6m 폭의 도로와 접하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기름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괄매각의 제시회 건물도 포함되어 있고, 대상 부동산이 뒤편 하천과 지적이 불분명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정확한 지적 및 경계는 측량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토지상에 식재된 조경수 및 과수목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 가격에 포함하여 평가됐습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확인해보면, 점유자 및 거주자를 만나기 위해 몇 차례 방문 및 알리는 말씀이란 안내문을 놓고 왔으나, 폐문 부재로 만나지 못했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확인한 바, 현재 전입되어 있는 거주자는 없으며, 인근 마을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면, 채무자 겸 소유자 가족들이 가끔 다녀간다고 하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상에도 등록되어 있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확인해봤을 때, 강아지들이 있는 걸로 봐선 가끔 다녀가신다는 사실이 맞는 듯하며, 꾸준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보면, 2022년 12월 14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추가적인 내용이 없이 모두 소멸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취하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니, 머니옥션을 통해 해당 물건을 검색해보시고, 즐겨찾기 해두신 뒤 변경이나 취하가 발생했을 때, 바로 내용을 전달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어떠셨나요? 처음에 봤을 때는 다소 애매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으나, 집 뒤편으로 위치한 엄청난 환경의 계곡을 확인한다면, 180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혐오시설 없고 맑은 환경 속에서 거주할 만한 전원주택을 찾고 계셨다면, 꼭 한번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루 약 500원 정도의 금액으로, 부동산 경매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물건 추천과, 20년 이상 경력으로 이뤄진 부동산 경매 전문가들이 재검증하고 분석해, 전국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 전달하는 부동산 경매노트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간편한 가입 링크와 상세한 내용은 설명창과 댓글창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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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